이제 저기로 갑니다. 교사 관계에 들어갑니다. 나를 너무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동룡 교사. 사립학교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참, 저기 사립학교를 처음에 두 학교에 병원을 했으니까. 사립학교민이는 동룡 교사들과의 거의 끝까지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극복하여야 할 윙락연결관. 누구야 이거? 선물 주고 싶은데. 사립학교민이 특수성인 동룡 교사들과의 거의 끝까지라. 사립학교민이 특수성인 동룡 교사들과의 지켜야 할 윙락연결관. 이책보수. 날로 먹지 마. 날로 먹지 마. 날로 먹지 마. 날로 먹지 마. 대상에 거절되는 장사가 어딨어.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갈등 해결, 악사하기를 받은 강형진 씨의 책이에요. 날로 먹지 마. 인터넷 채소. 날로 먹지 마. 날로 먹지 마. 날로 먹지 마. 날로 먹지 마. 이 책은 두 가지 마. 소개해 드릴게요. 착한 척하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말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이게 알메시지인데. 이게 실은 애들하고 사이에서만 선생님들이. 특히 중산 가정교과서에 교육과정이 나올 거예요. 알메시지. 이거는 애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밥 먹듯이 연습해야 돼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애들한테. 화 잘되는 방법. 다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네가 몸 아닌 내 마음을. 왜냐면 난 이렇게. 영어를 왜 이렇게 불러불러. 아이템 불러불러. 카우잘 불러불러. 네가 몸 아닌 내 마음이. 시. 액션. 네가 몸 아닌 내 마음이. 내가 몸을. 거기가. 왜냐면 난이 가지마. 이걸 아침마다 훈련해야 돼요. 국기아 대학 명세가 더 중요합니다. 평화의 삶랄 법이다. 친구한테. 니네들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어. 선생님한테 실바 되지 마. 우리 선생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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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까지만 해도. 몸짜리 끼어들어. 그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이렇게. 오케이. 저의 생명세가. 남이. 저의 생명세가. 저의 생명세가. 저의 생명세가. 저의. 우리 아들. 여친 생겼는데. 얼마전에 갈등이 생겨서. 헤어지는. 마음이 하더라. 그래서 같이. 맥주와 침을 가면서. 너. 또. 열받았다며. 열받았다며. 열 받았다며. 열 받았다며. 열 받았다며. 열 받았다며. 화를 내는게 아니라. 열 받았다며. 화가 난다고. 말하는거야. 그걸 못하면. 평생에. 어린이냐. 어린이냐. 연습해. 니가. 니가. 연락을 하느냐는. 내가 몹시. 걱정이 됐어. 왜 나는.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부부가 내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는. 시어머니 아닐까요. 명절 다가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전혀는 저의. 부장님한테 화내보기.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 그러냐. 교장선생님한테 제대로 화내보기. 교장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교장선생님께서 그러시니.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메신저로. 어제. 창문 안 닫고 간반에. 다 소문내셔서. 저. 사실 많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 말 못하냐. 흥건하고. 흥건하고. 그런데.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 이거 쓰더라고요. 자기 반에선. 이거 맨날 해. 여기 붙여놨어. 니가 뭐하지. 왜냐면. 이거 붙여놨어. 그런데.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못하더니. 엄마한테. 쓰더라고요. 김치. 엄마한테. 김치. 배운걸. 어떻게되십니까. 배운걸. 백김치를 사다 대었더니. 이 집. 왜 김치가 하얗냐고. 백김치를 하얗지. 그게. 집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쉬지 못. 몇십년 만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속상하네요. 이 백김치를 말라고. 시장을. 3군데에다 달려왔거든요. 저는 이제 분량을 가지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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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눈이 커져.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어머니가 기분 나빠. 별로 안 나빠. 별로 안 나빠. 내가 고생해서 속상했다는 게 뭐 어쩔 거야. 그럼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김치 타고 이렇게 주고. 첫 번째가 바로 화내고 살자. 화내는 건 아니야. 화난다고 말하잖아.